Pizza embarrassing 와우 bunchoney 중복 형 믿어보겠어! 딜 한번 보여줘 응? 삽 다섯개야!? 아 뭐야 아니 삽 이거는 안전빵 할까요? 9, 4인데 아니야 이가 해 오케이 1이야 이 파티 나 맘에 들어 이 파티 맘에 들어 하긴 내가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파티지 이 파티 예 맞죠 성령의 안정성 개장수의 마크 아발리스트의 딜 중보병의 탱킹 드디어 개걸사장 나왔다 개걸사장이 또 출혈 까비 아 출혈 아깝다 오우 오 무서워라 대압사격 회피 좋아 램파트 쓰면 왠지 스턴 먹을 것 같은데 스턴이 오히려 좋겠다 스턴? 아 저항했어 조수광타 아우 이거 아픈거 오 회피 회피율이 40이야 회피율이 40이야 한 번 더 어 밀려 밀렸어? 그게 밀리네 땡큐 아 쟤 아 쟤 아 쟤 좀 계속 보다보니까 좀 짜증난다 그지? 예 아니 잘하는 건 아는데 저 저런 대사였어 저게? 난 뭐 잘 맞았군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보다보니까 좀 살짝 짜증난다 쟤 방어력 제로 방어력 없어 와우 16댈 좋고요 풀샷 14댈 좋고요 촤샷 6댈 동맥 조이기 동맥 조이기 동맥 조이기 아야 아 아 메터마다 8이야? 와 미치네 와 나이스 뭐야 벌써 아직 뭐 해보지 해보지도 않은데 비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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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 드라마 아발리디스 여러분 과거 보시면은 슬퍼요 되게 점수 슬퍼요 되 아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쓰읍 아쉽구만 게 bij 와 얘 스피 되게 빠르다 아 뼈 먹을걸 바다배기 출력 걸리긴 걸린다 그래도 난이도가 낮아서 그런가 레트리뷰션 잡으면서 반영모드 들어가고 33%니까 안뜨는게 이상해 근데 그쵸 이제는 크리티컬이 거의 평타 수준이야 계산 계산 시계 좀 넣어도 되겠어 소금물 그냥 표적이 됨 이렇게 하면 되지 표적이 됨 상대도 표적이 됨 나도 표적이 됨 이번엔 기대합니다 좋은 적이 나오길 레벨을 팔라나 모르겠네 어 문링 나왔다 아니 문링 아니 뭐야 이제 봤어 완벽했어 아 최 거의 클린의 정점이었다 아주 아쉬운건 요건 좀 아쉬운데 문링 나왔었네요 천국의 머리핀 4렙이 와아아 따봉 모두가 좋아하는 따봉인가봐 따봉인가봐 깔끔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았 아 아 네 두분lig Bhat'어요 민호님은 이제 다음파세에 이제 예 붓바기장 되실거고 빌 잇 빌트인 가구죠 이제 저와 함께 자 4렙이 또 가도 돼 또 가도 돼 예 또 가도 됩니다 하나 더 갈까 그럼 동물모양을 한 성소들을 발동시켜라 뭐 들고간단 얘긴데 근데 개뼈덕이까지 있어가지고 이거 쪼금 그런데 아 이제 어봄이랑 같이 싸울 수 있다 이제 어 근데 어봄이가 굳이 여기 껴야돼? 어봄이가 너 오지마 어봄이 너 오지마 그냥 너 없는게 나을거 같애 너 아 이거야? 아 싫은데 이거 야 칸 너무 많이 차지하는데 몇 개 줄여서 가야겠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스카우팅은 은근히 잘 뜨는거 같구요 그 캠핑스킬 쓰면은 그거니까 필요없을거 같고 사육장이죠 봉대 필요해 두개 열쇠는 두개면 되고 삽은 삽은 세개면 되고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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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거는 애가 없잖아 독거는 애 없고 닭소 닭소3 좀 기대하세요 나도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거 아마 손에 잡으면 안 놓을수도 있어 해독제는 없어도 되겠다 하나씩 줄여야지 독거는 애 있다고? 아 위트니스가 또 아 꼴통품 꼴통품 여긴 없다는 얘기지 제가 봤을때 이거 위쪽으로 도는게 나을거 같애요 뭔 말인지 알죠? 위쪽으로 그냥 도는게 나을거 같애요 왜냐면 여기에 지금 없기 때문에 이쪽이 성격이 높아 퀘스트라고 뜨지도 않고 자 문샤인 아 자 맞다 아 얘 아 술주정뱅이 안 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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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쁜거야 좋은거 걸릴리가 없다구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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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뱅이가 또 어? 잘했어 아 성수 아 성수 성수 안 가져왔다 아야 아씨 뭐가 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어쩌지 칸이 이렇게 남을 리가 없는데 하고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성수가 없었네요 어? 문샤인 지금 마셔 지금 마셔 지금 마셔 쓰읍 너 넣어줄게 넣어줄게 너? 그래 넣어주자 심지어 없던 효능이 생겼대 와우 진짜 개쩐다 30% 추가 버프라니 예전에 저거 버프 그냥 완전 중첩이었는데 그죠? 캠핑 전까지 이런 것도 없고 계속 중첩 됐었는데 아.. 진짜 아쉽다 아 히트 히트 힛 크리스드힛 2연속 기절 네, 센세님은 뭐 센세님 무슨 좋은 일이냐는 게 무슨 소리야 지금 방송 켰어요 혹시? 센세님 저기 뭐야, 이사도 하고 베스트 PD 됐어요, 베스트 PD 별로 의미는 없지만 흐흐흐흐흐 파트너도, 파트너도 별로 의미야 파트너는 더 안 좋아 파트너는 거의 뜨지도 않아 어, 이거 뭐야 거대한 돼지 타우루스 파트너는 무서운 녀석이다 쇠약의 북소리 돼지 타우루스 녀석이 찾아왔다 마크 지켰다, 나 때려라 마크 지켰다, 나 때려라 좋았어 후우! 헤헤헤헤헤헤헤헤 어림도 없지 스택 감소 스턴 한 번 시도해봅시다 음, 대면 좋고 안되면 말이고 오우 워우우우우우 예이 예이 사댈 열쇠 괜히 썼다 진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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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동 아 이거 진짜 꽉 찬다 아이템 꽉 찬다 제발 아이템 꽉 차요 아이템 꽉 차요 없어 또? 어어 대체 왜 와이 야 뭐 몰려있나봐 무슨 뭐 몰빵 대기신가봐요 아 오늘 다큐리스 잘 되는데 그쵸 오늘 되게 잘 되는데 쓰읍 맨날이지 아래쪽에 완전 다 몰려있네 와 이럴수도 있네 가보상도다 열지 말지 오케이 개뼈가 하나 남았는데 이건 좀 아끼고 얘네는 뭐 이렇게 쎈는 애들이 아니니까 아 아 완벽하다 아 첫 턴에 이렇게 다 녹여버리면 진짜 하이 뭐 야 뭐 할 말이 없죠 어 아 뭐 얘 턴 빨라 아아아아아아 아 캠핑강 나온다 캠핑강 캠핑강 어 짜증나 아우 이 자식이 진짜 개껀 버려? 나중에 가다가 하나 무조건 나온다 하아 아 아아 아 근데 열쇠 버릴 순 없어 시트린 버리자 시트린이 황수정이구나 오오오오오 탐욕스러운 굴증? 어 맨파트로 밀치면서 어 짓기 오우 좋은 기능 갖고 있네 친구 와 스턴 저항했어 올라오는데 블라인드 샷으로 두번 쏘자 한번 쏘고 다음 턴에 또 쏘고 아 턴 빨리 오네 스크르토스 으흐으응 아프구요 스크 오우 스크 세다 쯧 으음 아아 미치겠다 헝스 버리자 여기 있을 것 같다 여기 100%야 무조건 없을 수가 없어 나이스 캠핑해야겠다 이거 잡고 으음 오우 호호 쇠하기야 북소리 어림없다 상처 후벼파기 후벼팠다 놀라운 데미지 오랫만에 반격 한번 가죠 최공과 사설 아하 성형 맨날 터줘요 관리해줘야겠다 그 베테랑이랑 한 순식간에 저기가 되네 베테랑이랑 아까 캠핑을 할걸 그랬어요 그랬으면 아마 저긴데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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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녀요? 그러게 성녀가 좀 쉽게 미치네요 아마 주니아의 머리때문에 그러겠죠 주니아의 머리에다가 또 그것도 꼈으니까 안 미치는게 이상하지 아하 아하 옳지 조심하여, triumphant pride precipitates a dizzying fall. 야아 대박 빛집착증 아 아 아니 좋은거야 좋은거야 없는거보다 나은거지 에컴2있어요 밤빗짱님이 선물해주셨나 그랬던거 같은데 스카우팅이 안뜨네 아쉽게 뭐야 오우 그걸 피하네 이거요? 21,000원인가? 지금 한글패치도 나왔겠다 지금 살 때야 여러분들 네 지금 살..사실 분들이에요 아니 사실분 살 때에요 지금 딱입니다 할인 주는 건 아닌데 이거 뭐드라? 50대50이 줬죠 50대50 아니야? 저게 아마 워렌 무슨 탐험가 뭐 이런거 주는걸로 들어야 돼 개뼈 먹었나? 깔끔하게 잡자 오우 푸텍 때문에 쌀고 좋아하는데 오후 오 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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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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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읽지 나왔다 재밌는거 읽지 나왔다 읽지 읽어봅시다 나머지들은 잠들었다 바다의 해류와 파도가 전해주듯이 끊이지 않는 속상임 덕분에 잠을 설쳤다 거의 모든 피부가 떨어져 나가 이상한 은빛막이 드러난 드러난? 드러났다? 사실은 아직 비밀로 하고 있어서 계속 몸을 가리고 있다 어? 뭐야 이거 이거? 아 그거구나 누구한테 물린 앤가보다 모든 피부가 떨어져 나가 이상한 은빛막이 드러났지만 사실은 아직 비밀로 하고 있어서 계속 몸을 가리고 있다 일행은 야영지에서 내가 날고기를 먹었을 때 왜 그러냐고 질문을 했지만 내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이 잠에서 깨어나면 설명을 하는게 좋을 것이다 그러면 심각성을 깨닫고 치료를 찾으러 명지로 돌아가겠지 사이렌 아니야 얘 얘 사이렌 아닌데? 사이렌은 그 여자고 그거는 사이렌 아니고 반반치킨이었나 이게? 얘가 해야 될 것 같다 하아 짜증나 짜증나 어쩔 수 없지 성련은 한 주 쉬게 하자 쟤 사이렌 아니라니까 다른 그 여기 용병들 얘기야 용병들 저 스토리를 다 모으면 21과 22가 있었는데 그게 뭘까 아아 아 여깄어 아아 뭔 소리 하는구나 아아 어떻게 다른 데 관리 이렇게 잘 되는데 성녀만 저렇게 됐지? 집중 타격 받아서 그런가 봐요 함정 있었네 아우 어 대박 이거 뭐야 아니 아까 분명히 내가 스킨 했는데 아니 아까 분명히 내 스킨 했거든 싸울 필요는 없겠지 아 아까 분명히 내가 스캔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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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때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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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팅을 맞추기 싫으면 그냥 예 서프라이즈 세트를 맞추는게 좋아 그러면은 되잖아요 그죠? 서프라이즈 뜨면은 일단 그 뭐 다음 턴부터는 좀 저기해도 그 턴만큼은 무조건 저기니까 와우 어 250골 버리고 300골 음식 8개가 얼마나 될까 뭐 immer 하나 5원씩이네 아 뭐야 와아 어떻게 1군보다 얘네들이 더 돈 잘 벌어온다 얕은만 약탈자 3년정도 나무집착증 물질적인 것에 집착함 물질적인 것에 집착한다고? 아 상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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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무 위험하다 삼림지대 가면 나무 그거 많잖아 다 손댈거 아냐 알콜 이거 취소하자 어차피 얘네 파트는 지금 못나가요 누구야? 개장수냐? 다이스키2? 뭐 중보병 데려가라던데 중보병 데려가고 그 저기 장식구 중에서 그거 새로 준거 다 끼고 뭐 그런거 아니었어요? 내가 봤을때 중보병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가드를 무조건 해야된다는 얘기고 한명 그니까 뭐 한명이든 뭐든 간에 아주 큰 딜이든 약간 예언자 같은 스타일인가보지 뭐 예언자 예언자가 이렇게 마크 찍고 그 다음에 큰 딜 들어오잖아 그거 하라 그거 아냐? 아 해장신구 필요없어? 음 음 음 자극복하면 된다고? 아 그래?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그것도 또 그거 나와? 앞에 가서 두명 또 나와 그거 걔네? 혹부리 영감? 아니 근데 두번째 던전이 보니까 무슨 롱이더라고 롱 롱인데 어 열두시 방향에 프리스트 두명에 만세면 둘이야? 프리스트? 아 그럼 프리스트 두명만 잡고 음 괜찮구만 그거 근데 사극복의 장점이 엄청 커요 진짜 사실 파워풀 만약에 한 세명 붙으면은 헤헤헷 진짜 상상만 해도 엄청나다 진짜 진짜 남은 세명에게 데미지 25%인가요 아 30%인가요 예 그게 세명이 그 짓하면은 뭐 4극 4극복은 뭐 어마어마하지 이 4극복은 아마 새로운 메타가 될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뿐이지 뭘 말 나온 김에 뭘 빨리 가 지금 가긴 좀 그래 아니 근데 보스 몹이 없어 그러면 삼 철제 왕관들을 발동시켜라 삼 철제 왕관에 있는 있는데 좀 센 애들이 있는 건가봐 난 혹불위원관 뭐 이렇게 부르는데 혹불위원관